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정말 핫한 제품이죠. 아토팜, 로션, 그리고 크림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앞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영상 하나 준비를 딱 해놨어요, 여러분. 네, 그거 보기 전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우, 쿠쿠님! 또 이렇게 언니, 언니라고 저한테.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쿠쿠예요, 쿠쿠라고 말씀해주시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아직 보러 가면 안 돼요. 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 아토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초록색 검색창에 검색만 해보셔도요.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검색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아기들, 그리고 어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좋은 크림인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가격 각각 하나에 지금 32,500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35%나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방송 그동안 아토팜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좀 싸게 구입을 하고 싶으셨다 하셨던 분들 오늘 저 40분 동안 하는 방송 재미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한번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질감이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찐덕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쏙 스며들어요. 진짜 한 몇 번 두들기지도 않았는데 싹 스며들어요. 지금 제가 이거 방송 한 세 번 정도, 오늘이 한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와 이 제품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어떤 분은요. 하물며 저랑 이렇게 하시다가 구매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진짜 우리 이 방송을 한 쇼호스트 마저도 정말 홀려버리는 그런 매력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40분 동안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gosp próprio 계획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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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 영상을 볼 때마다 되게 좀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타 화장품 보면은 우리 제품은 요렇고 요렇고 이렇게 뭔가 내세우기 좀 내세우기 바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진짜 저 영상을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뭔가 자기 회사의 그런 장점들을 막 이렇게 말하는 영상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 저거를 이제 샌드하트라고 하죠. 아버지의 모습을 한 그 그림이 딱 자기 아기를 딱 품는 그런 내용의 그런 영상이잖아요. 저거 보고서